사탑강 사격이 강호된 네옷 이펙트를 만나보세요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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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왕짱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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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즐 정말 잘 푸는 P팩 인힌물 훌륭하다 이야 맛있네요 그램린 어디갔어 차 것들이 가져갔던께요 아이 뭐지 레포 타격이 그렇게 어려운 주업이냐 이 악물관 나오네 이 악물관 나오네 수비 안되서 많이 맞을거 같은데 디넘 강전설 D-펙트는 기본 카드만으로 최대 30 D를 넣을수 있다 디넘 강 전설 어이 전설이 아니다 디펙트는 실존한다 사격 21댐 전역 전역 외함 유불 꼬라지 도마뱀 꼬라지 타격으로 첨탑재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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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놀라움을 금팔 수 없는 D100 퍼카드 수준 이름에 타격이 들어간 카드 수 철이 5개, 4일, 2개, 디펙트 3개, 워터 2개 그렇다! 타격용 인형 용무는 쓰레기 캐릭터를 조금이나마 부재해주는 용무인 것이다 비밀철, 사미철 정말 놀랍뿐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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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도옷 내 놔 드..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천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울지 너 이 자식 암 손딱대 박테리 플러스 아니 어째서 아니 어째서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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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며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정도는 잡아야지. 내 디펙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디펙트 별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꼭 벨러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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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를 주어야만 하겠니? 밀칩 좀 줘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믿 그냥 추어야될. 음.. 밀드.. 밀드 healt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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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도 3힐이면 뭐. 창공지능에서 나오는 창공지능에서 나오는 창공지능에서 나오는 창공지능. 왓. 살려줘. 살려줘. 와우. 치즈. 비팩트. 내 첫 번째 구체. 내 첫 번째 구체.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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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략 드림킹초어 통화 대역 70페이지라니? 앗 치즈직이 잘 못했네 영업방해 야 이거 됐다 디펙트가 상처받지 않는 세계의 완성이다 으 귀엽고 풀피 만들거야 니놈이 뭘 할 수 있는데 화상이나 재벌 어딘가 중괄보가 2득 치즈컬러 변경 모박칩 우와 서울주의 신성 서울주의 왜 자꾸 나오냐 특성기 더 필요한가? 소비나 주지 그러냐 워호 도전 따단 어둠 써야겠다 안되겠다 크크 디펙트 결국 어둠의 힘을 쓰는 것인가 한 번 둘 다 할라그랬는데 깝치지 말아야 겠.. 깝치지 말아야 겠다 깝치지 말아야 겠다 깝치지 말아야 겠다 깝치지 말아야 겠다 깝치 짝 깝치지 말아야 겠다 bot 뭐야 핑크치즈 100이라고 원신 풀돌보다 싸잖아 핑크치즈 원신이 좀 비싸네 원신이 좀 비싸네 원신이 좀 비싸네 company 밀집되신 헬로월드는 어떨까요? 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압박이 아니 잠욕의 손 홀로그램 깎아 돈 뜯는디 100점 터 발팽이는 창의적인 인공지능이면 웬만하면 잡지 하지만 웬만하지 못할 수 있지 신송아 제발 신송아 신송아 미치겠네 이겼잖아 이겼으면 됐어 자 어접이조 자 어접이조 자 어접이조 자 어접이조 풀피죠 와우 자 어접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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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팽이에 적이 되지 않는다. 저거 피 적당히 깎아서... 방역에서 온 바이랜드. 물인가? 죽여야하나? 죽이지 않을 이유가 없군. 야호 디야호 참 손 두 번 더 썼어야지. 미리 미리 돈 멀었어 네 밀집 저 이런거 보면 쓰레기함 아닙니까? 아 밀집 진짜 밀집 1 오르는거는 티 하나도 안 나는데 밀집 1 깎이는거는 집안 기둥 뿌리채 뽑히네 살려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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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아 아이언 클레드는 아이언 클레드는 매턴 힘 3씩 올려주는 카드가 있는데 이펙트도 매턴 밀집 3씩 올려주는 카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신 밀집 밀집 깎아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밀집 좀 깎지 마라 진짜 이거 쌍도덕이 없다 쌍도덕이 억짱 와르르 아 켈리 먹었으면 불피 채워야 한다 채워야 한다 방패야 가드 올려 가드 내리지마 채워야 반 다 야 밀집 깎어 지금 밀집 깎어 임마 아 이거 어차피 다운 턴에 죽으니까 써야겠다 아잇 디스크 아 밀집 1 올라봤자 별 소득 없다고 깎일 때는 개아픈데 진짜 디펙트 디펙트 특 고동댐 따 맞아서 너덜너덜덜해짐 야 서지 편향 빨리 떴다 그래서 밀집 드렸습니다 아니 신성 진짜 나한테 왜 그러냐 하트비트를 느끼는 디펙트 아씨 놓고 빠지겠네 개아프다 개아프다 겨냥 써도 되겠지 어차피 내 턴 안에 끝나 이거 개아프를 느끼고 누가 allied ца 이것도 가요 아이언 슬레드는 적용료를 매턴팀 2씩 쓰는데 디펙트는 고작 밀집 1위에요 디펙트도 매턴 밀집 2씩 주고 적 일찍 일올리는 전용유물로 수정해줘요 이달의 우수사원 예 싸싸싸 오 1초 빨리 잡았어요 그렇게나 강한 척하더니 결국 급할땐 백년퍼즐백의 비행기독보 태양계도 갈편직할 세모항토리 노박집 디스크의 힘인가? 츠측 세모항이다 했지 303이랬는데 소년가장이다 소세가장 대모항 대모항 빈모항 꼬리 100에 75힐 아니 몇일이야? 75 45 35 303 8 31 41 31 42 42 43 42 43 43 44